지니 키즈 카시오피아 텃밭 키우기 오빠, 나도 나도 여기다 내 텃밭 만들래 자, 그럴래? 그럼 순서대로 잘 따라해봐봐 우선 땅속 영양분을 뺏어먹는 잡초들을 뽑자 꽉 잡고 위로 당겨봐봐 와우 으챠 으챠 우와, 잘한다! 멋진 농부인걸? 호미로 자갈도 골라보자 씨를 뿌리려면 우선 괭이로 땅부터 파야 해 잘했다! 씨를 골라 뿌리고 흙으로 덮어줘 자, 어떤 씨앗으로 할래? 방울토마토 노랑 파프리카 오이 고추 가지 목마른 씨들에게 목도 추겨주자 하핏 또 따사롭게 얘들아, 쑥쑥 잘하렴. 분실분실 땅이 촉촉해졌어. 앵앵, 벌이다. 와, 열매가 미쳤어. 아, 그럼 이름 팻말 세워줄까? 방울토마토, 채소에 만난 이름도 넣어주자. 방울토마토, 와우, 채소 팻말 완성! 노랑파프리카, 노랑파프리카, 와우, 채소 팻말 완성!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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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채소 팻말 완성! 고추, 고추, 와우, 채소 팻말 완성! 같이, 같이, 와우, 채소 팻말 완성! 와, 다 자랐나봐! 열매를 일곱 개만큼 따줄래? 방울토마토 하나, 노랑파프리카, 둘, 오이, 셋, 가지, 넷, 고추, 다섯, 가지, 여섯, 노랑파프리카, 일곱,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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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친구! 다른 채소도 갖고 보자!